내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에 대하여 성인과 같은 지위의 철학자 당당한 죽음으로 번잡하게 살아가는 속인들의 수치심을 자극한 철학계의 슈퍼스타 소크라테스에 대해 살짝 돋보봅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버지 소프로니쿠스는 석공이었습니다. 조각가로 표현된 것도 있는데 사실 고전시대의 석공은 조각과 별반 다르지 않았죠. 기회와 예술의 경계가 날카롭지 못했던 이유인 즉 인간의 몸을 최상의 미로 감각했던 그리스인들의 탁월한 기질 덕분입니다. 아름다움은 추상적 간접성이 아니라 직접적 구체성이라고 그들은 감각했죠. 때문에 당대 석공은 대단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국경조차 없었죠. 모든 폴리스에는 완벽한 성병을 쌓는 기술자가 필요했고 모든 신전에는 아름다운 조각을 새겨넣는 예술가가 있어야 했기에 그들은 귀한 대우를 받았죠.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돌을 다루는 기술 연마에 별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몸보다 정신에 예술보다 철학이 제 자신의 기름을 이미 깨닫고 있었던 조숙한 어린아이였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어머니 파이아렛 때는 아이를 잘 받기로 유명한 산파였습니다. 철학자를 진리 생산해 산파라고 정의한 소크라테스의 비유는 어머니의 놀라운 솜씨를 체험하고 구축한 생생한 언어죠. 소크라테스는 어머니를 통해 생명의 신비가 철학적 탁월함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죠. 신은 내게 산파의 역할을 맡겼지만 진리를 탄생시키는 산모의 역할은 허락하지 않았다. 소크라테스는 직업을 가지지 않았지만 모든 아테네 시민들에게 주는 국가 보조금과 약간의 유산 덕에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국가 내 돈이 넘쳐나는데도 시민들을 굶어 죽이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과는 대조되죠. 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를 생산하는 활동뿐 아니라 시민들의 품격을 높이고 문화의 질을 향상시키는 예술과 철학까지 훌륭한 노동이라 믿었던 그리스인들의 입장을 우리는 재차 톱밥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젊은 시절 무명의 인사였습니다. 기원전 431년 펠로폰노에스 전쟁이 일어날 무려 마흔이 다 되어서야 소크라테스는 세상에 알려지죠. 엄청난 몸의 인내심이 아테넨드를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향연의 명예에 대한 과도한 욕구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당대의 슈퍼스타 알키비아데스의 다음과 같은 고백이 실려있죠. 그의 인내심은 다만 놀라울 뿐이었다. 보급이 다 끊어지고 이제는 굶은 채 행군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을 때 그는 나뿐만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앞서 행군했다. 소크라테스는 얼음 위를 맨발로 그리고 보통 옷을 입고서 구두를 신고 있는 다른 어느 병정보다도 잘 행군했다. 그래야 모두가 자기들을 깔보는 것 같이 느껴져서 그를 노려보았던 것이다. 보통 사람을 부끄럽게 만든 저 인내심에 적군까지 감동해 소크라테스가 전쟁의 복판으로 걸어나올 때는 공격을 멈추곤 했다는 전설까지 전해집니다. 탁월한 인간을 아꼈던 그리슨들의 또 다른 품격이죠. 소크라테스는 오늘날 용모가 알려진 최초의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툭 붉어진 눈, 균형이 맞지 않은 얼굴 형태, 뭉툭한 코와 두툼한 입술, 불룩한 배와 땅 닮아나 체격은 마치 반인반세의 모습을 한 사티로스처럼 보였다고 전해지죠. 소크라테스를 닮았다는 말은 엄청난 조롱이었습니다. 수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 한 젊은이가 이 말을 읽고 정색하며 반박했다는 기록까지 남아있을 정도죠. 반대로 소크라테스같이 생각한다는 말은 진지하고 철학적인 테더를 나타내는 칭찬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는 숙고의 이미지를 그를 통해 연상하죠. 미동도 없이 종일 깊은 사회에 빠진 소크라테스의 모습은 플라탄의 대화편에 속속 등장하곤 합니다. 또한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고향 아테렌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고향 없는 자는 제 아무리 영특하고 날카롭다 해도 진리에 가까워질 수 없다고 주장했죠. 독일의 철학자 야스퍼스는 이를 위대한 철학자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속한 근원, 우리에게 영원히 현재로 남아있는 근원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의 시면으로 빠져들기 때문이다. 부여하는 삶에 진리는 없다는 주장이고 삶은 여행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출발점이 완결점과 있다 있을 때와 생과 사가 총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궁극의 사유도 온전한 생도 가능하죠.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소명은 인간 속에서 그 자신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끝없이 사유하고 질문하고 탐구함으로써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가 자주 인용한 이 말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이런 소크라테스의 입장은 당대에 많은 비단을 받았습니다. 아리스토파네스는 유명한 이 그림에서 소크라테스를 헛소리를 떠들어대는 사기꾼을 그렸죠. 아내 크산티페가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악체로 떠오른 이유도 깊은 내면의 영혼을 자극하고 범면을 일으키며 억압적으로 강요하는 대화가 많은 아테네인들에게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플라톤과 달리 소피스적 변증론에 반대하지 않았죠. 인간적인 인간만이 좋은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그는 끝없이 대중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에게 정비된 철학적 이론이 없는 이유죠. 철학이 단순히 학설이라면 소크라테스는 철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글을 쓰지도 이론을 다듬지도 않았죠. 그러나 그는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 사유의 발명가죠. 어떻게든 결론을 내놓은 소피스적 토론 문화가 승자 독식이 될 수 있다고 소크라테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토론을 학습하기 위해선 여권과 관계가 요구되지만 사유는 나 자신의 대상이기에 경제적, 정치적 조건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스스로 단련할 수 있고 스스로 완성된 세계로 나아갈 수 있죠. 누구나 진리에 열려있는 이유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재판에 의한 살인이기보다 재판에 의한 자살에 가깝죠. 생명의 난 최후의 무기로 삶의 풍요를 상호가 조건에서 찾는 세력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펠로폰네스 전쟁에서 진 아테넨들에게 승자의 포만보다 놀라운 존재의 가치를 목숨으로 증명해내고 싶었던 것이죠. 해결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해 아테네의 실체를 지키려 했던 아테넨들의 주장도 오르며 그 실체의 파괴를 전제로 새로운 세대를 열려했던 소크라테스도 옳다고 씁니다. 승부를 내려는 소피스트나 승부의 룰을 바꾸려는 소크라테스나 죄다 긴장을 창출하는 존재들입니다. 철학자는 문장을 기술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를 흔들고 사회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유혹하는 등의인 것이죠. 소피스트는 정당한 승부를 내는 방식으로 소크라테스는 조건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긴장하는 삶의 포만을 가르쳤습니다. 소피스트가 외적 긴장의 표상이라면 소크라테스는 내적 긴장의 대표 이미지죠. 탁월함에 대해 도나는 메논에는 그 적절한 예시가 있습니다. 메논이 말합니다. 소크라테스 당신의 끊임없는 질문들은 당신 자신을 혼란에 빠뜨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혼란스럽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나를 정신없이 만들고 마음대로 힘을 휘두르고 있어 내가 꼼짝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마치 바닷속에 가시 달린 가오리와 같습니다. 당신은 가까이 다가와 건드리기만 하면 누구나 마비시켜 정신을 잃게 하죠. 당신이 만약 다른 도시에 가서도 이처럼 행동하셨다면 당신은 아마 마술사로 체포되었을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답합니다. 그 물고기가 상대는 물론 자기 자신까지 마비시킨다면 나를 가시 달린 가오리로 비유한 당신의 생각은 옳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비유가 반드시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일부러 다른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해답을 몰라 공경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진리의 유혹을 소개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그 유혹을 감당하는 소크라테스의 면모입니다. 그는 긴장하고 또 긴장하며 이완된 삶의 현실적 충동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했죠. 부와 명성과 안정과 여유가 존재의 존엄한 가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탈, 긴장은 속되고 평준화된 삶의 양식이죠. 모든 진리는 혼란과 좌절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어지러운 긴장에서 꼽힙니다. 이것이 아레테, 즉 큰 삶이죠.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이유는 그의 최후의 말 속에도 담겨 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이 진실이라면 나는 진리에 설득당한 셈이다. 그러나 죽음 다음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나는 죽음에 앞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친구들을 슬프게 하지 않겠다. 이러한 내 무지도 곧 끝날 테니까. 죽는 순간까지 정신을 응집해 생명의 귀한 가치를 존엄하게 지키는 인간의 면모입니다. 살아있는 한 긴장하라는 초인간적 욕모이기도 하죠. 사회하는 삶은 평온한 삶과는 다릅니다. 긴장은 여유가 아니죠. 그러나 일발의 생에서 최고의 가치는 묻지 않으면 인출될 수 없고 성실히 갈고닥지 않으면 닿을 수 없는 대상인 터라 소크라테스가 보인 삶으로서의 철학은 헤어날 수 없는 매혹임이 분명합니다. 내 자신을 알라는 질문에 떳떳한 사람은 드뭅니다. 이 짧은 영상을 체험한 분들이 그 질문의 수혜자가 되길 수건하며 안녕 Paper Renaissance